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일찍이 제가 아침 일찍 직접 경영하는 반석꽃농장에 와 있습니다 전경을 널리 이렇게 보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 드릴 식물은 반려식물은 저는 통상 이것을 제라륨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통되는 명은 페라구늄 제라륨 여러가지 유통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제라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자를 큰 화분에 두어서 너무 큰다던가 아니면 땅에 두어서 종자 모주를 있어야 돼요 삽목을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 모주를 다 사야 되는데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에 제라륨 페라구늄을 땅에다가 본밭에다가 일부 심어 놓고 그리고 아니면 큰 화분에 재고가 남는 것들을 너무나 크면은 가지치기를 해서 삽목을 하는데 계속 나오는대로 삽목을 합니다 삽목은 잘 됩니다 배지는 원예용 상토 제가 원예용 상토도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죠 가게에서도 팔기도 하고 반석꽃농장이 꽃농장을 하면서 판로의 어려움 때문에 직접 가게를 댄 지가 벌써 1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꽃농장은 한 30년 가량 제가 경험이 있고요 지금 이 제라륨을 삽목 했는데 9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100% 다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조그마한 포트에다가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 트레이 59 짜리인가요 59 짜리 트레이다가 원예용 상토 뿌리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다 거의 다 내렸습니다 분갈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크는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10cm 포트에 옮깁니다 그래서 10cm 포트에서도 크면은 어때요 15cm 포트에 옮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외대로 크게 되면은 적심을 해야 돼요 적심 가지치기를 끊으면 그 밑에서 2,3가지가 나와서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나오는 대로 이것을 10cm 분에 옮겨서 출하를 하고 재고 나면은 크게 되면은 분갈이를 15cm에 자꾸 하면서 이렇게 분갈이가 큰 화분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10cm에 2,000원이다 그러면 15cm는 3,000원 4,000원이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풍성하게 식물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가 다 내린 상태를 보통 2,3주 내지 뿌리가 다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벤쿠버 재랄룸도 이러한 상태로 삽목을 했다가 이러한 상태로 10cm 분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꽃이 피었죠? 10cm 분에 이렇게 옮깁니다 2,000원 3,000원 하면은 큰 상태로 가격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벤쿠버 재랄룸도 지금 자리를 잡아갑니다 삽목이 뿌리가 다 내려서 10cm 옮겨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노즈마리 허브도 노즈마리 허브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 육묘 상자에다가 원예용 상태를 넣어서 촘촘히 꼽아서 뿌리가 90%, 100% 다 내린 것들을 이 10cm 분에 저는 한 3개 정도 3개 정도 3개 정도 심습니다 하나 심어서 풍성하기도 하지만 3개 심어서 풍성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결로 빠른 자금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베고니아도 너무나 커서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육묘 상자에다가 지금 이렇게 삽목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뿌리가 내리면 하나씩 심어서 나가는 것이고 그 옆에 또 뿌리 내려서 뭐 말리양도 이거는 12cm 분에 옮겨 놓았네요 이것도 다 삽목 한 겁니다 삽목 이것도 벵강을 고분하고도 삽목 물꽂이 해도 되고 물꽂이 해도 되고 삽목에서 크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10cm, 12cm, 15cm, 6cm, 7cm 계속 커감에 따라 가지고 상품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너무나 어려움에 따라서 먹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가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가 요축이 되지만 그래도 이 식물, 반려식물이 있어문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기정화를 함으로 그 다음에 음이온 발산, 가슴욕과 정신적, 심적 안정감을 주모를 내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건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반려식물을 우리의 삶에 접함으로 인해서, 키움으로 인해서 대도시 아파트에서는 반려식물을 키울 때 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한 이러한 반려식물, 허브식물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노즈마리 허브 같은 경우는 두통, 스트레스, 집중력 강화 이런 향기를 맡음으로 인해서 허브가 향기가 좋죠 그 다음에 허브차 등등 여러가지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허브류, 제라륨 이제 금방 벤쿠버 제라륨도 그 다음에 산목에서 농장에서는 이렇게 산목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숫자를 해서 직접 택배로도 판매하지만 직접 가게에서 그 다음에 노컬푸드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우리 반려식물 반석꽃 농장 이렇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